안녕하세요. 저는 사랑 나눔 치매 우울증 예방을 위한 자선 공연하는 세워라 노래야 함께 가자 노래하는 색소폰 비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즐거운 세상을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공연 시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노원교협 특설무대에서 매주 토요일 15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욱 좋은 영상과 공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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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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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